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창풍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다짐을 하면서 시작했을 우리 풍만이들 정말 대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를 악물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능에 대한 기초 체력인 바로 개념 완성 지존력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능 훈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능 지구과학의 기본기 활용을 위한 바로 첫 번째 훈련 강의 지구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력은 바로 지구과학의 답을 구하는 능력이라는 강의로 지존력 후속 강의지요 기출문제 분석 및 유형변의 정리로 인해서 수능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자 우선은 수능의 본 목적은 교과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 즉 지구과학원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지문, 자료를 해석하면서 개념에 대한 응용 및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수능에 출제되는 자료와 유형들을 미리 접해보고 그리고 기본 개념의 수능적 사고력, 수능적 응용력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고력과 응용력 같은 것 자료 해석 능력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출제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출 문제 이 기출을 꼭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출은 반복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능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출제되었던 자료와 응용 개념들이 되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수능적으로 증명된 문제가 바로 기출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유형별로 나누어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신과는 다른 수능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분석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출제 경향의 변화도 우리는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2021학년도 수능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는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진 문제인데 아니 올해에도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고민이 생기겠지요 자 우선 사실 올해 2020년 6월에서야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런데 수능에 대한 문제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능 유형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이 달라진다는 것 즉 같은 내용이라도 출제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기출 문제를 그냥 풀어보더라도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그 적절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적합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냥 뭐 되는대로 그냥 문제니까 다 풀어야지 그냥 아무 문제나 그냥 막 풀면 정말 대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 자 2015년 고3 10월 문제의 보기 중 일부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내용은요 개정 지구과학원의 두 번째 대단은 바로 대기와 해양의 내용 중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요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 현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맞지요 하지만 보기 디귿을 보면 이번 지구과학원 내용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출을 공부했다가는 이 디귿 보기의 내용이 있었나? 이런 내용을 막 찾아보고 아니면 이 보기까지 혹시 다 알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들을 막 소비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혼란만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알아볼게요 자 2016년 고3 10월 문제를 보시면 열대 저기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풍 단어는 올해 수능에도 꼭 출제되는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장풍이가 개념완성 지존력에서도 진짜리 이빨에 땀나도록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디귿 보기에 있는 수평규모와 수직규모는 올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도 엄청 많은 기출 문제들이 우리 현재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풀었다가는 시간 낭비와 혼란만 더 가중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풍마이들이 이런 시간 낭비를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의 장풍이는 기출 분석 지구력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 문제 선별에 신경을 쓰고 작업을 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이 믿음직하지요 아 실내의 이름 아닙니까? 실내의 대명사 장풍 자 장풍이는 정말 우리 풍마이들이 몸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이 아빠의 마음으로 장풍의 강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꼼꼼하게 만든 지구력 강의의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어떠한 강의를 들을 때 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들이 이거 하니까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하고 그러한 주기 없는 공부 중심이 없는 공부 이런 공부들은 절대로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강의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수강을 하고 공부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력 강의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존력 강의를 완강한 풍마니 즉 지구과학원의 기본 개념을 1독 이상 이루어진 풍마니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기본 개념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막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문제 속에 있는 개념들이 얘들아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이 완성되지 않으면 됩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인 대상자를 보면 수능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을 익히고 싶은 풍마니들 그리고 지구력 강의에 맞게 수능적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고 싶은 풍마니들 마지막으로 수능 문제에 대한 감을 수능 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싶은 풍마니들이 보면 지구력의 강의가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풍마니들이 장풍이의 SNS로 DM을 막 보냅니다 고민을 막 보내요 고민을 내가 살짝 들여다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강을 위해서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고민냐면 선생님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개념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구력 문제도 막 풀어야 될 것 같고 문제를 풀면서 수능감을 막 잡아야 될 것 같고 자꾸자꾸 시간은 다가오는데 조급하고 불안하고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아직은 좀 듣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러한 풍마니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지구력을 어떤 풍마니들이 들어야 하는가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묻고 떠불러가 이게 아니라 바닥이 튼튼해야 높이 쌓는다 즉 기본 개념이 단단하게 쌓여 있어야지만이 그 위에 문제를 푸는 기술과 응용력을 쌓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높이 쌓아서 수능에서 높은 능금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것 해석이 되시죠 이 지구력 강의는 바로 개념 완성 지존력을 완강한 다음 지구구학원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힌 풍마니들 어느 정도 잡힌 풍마니들이 강의를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풍마니들이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아니 개념 강의를 분명히 다 들었어 그런데 내가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여전히 고민되고 있는 풍마니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장풍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필살기 그 필살기 안에 있는 굳은살 그렇습니다 바로 백지노트인데 그 백지노트를 활용해서 각 단원별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막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채워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내가 손도 안 되는 손도 못 되는 단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원의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알고 있는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구력 강의는 조금 뒤로 하고 개념 완성 지존력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충을 하고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기출분석 지구력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구력을 시작하는 풍만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교재 구성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력 교재의 전체적으로는 약 10개 년 동안 출제된 240개의 기출문제와 그리고 변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출문석 강의인데 변형 문제를 포함했다고? 그 이유는 아까 장풍이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바뀐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보기를 다 삭제하고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력 교재는 크게 3개의 책을 구성이 되어서 묶음 배송이 될 거예요 바로 체력편, 끈기편 그리고 마지막 담백한 해설편이 있습니다 우선 체력편으로 장풍이와 같이 수능감을 익혀볼 것이고 자 끈기편은요 체력편을 완료한 후에 그 감을 살려서 우리 풍만이들이 바로 복습 연습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3회 60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신경 많이 썼어요 담백한 해설 그 어느 책보다도 더 자세하고 복습하기 쉽도록 그림에 첨삭을 다 넣어서 아주 친절하고 담백하게 해설을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이 체력편 교재 속의 코너를 좀 더 잠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코너 속의 이름도 훈련을 하는 것처럼 붙인 것이 특징이죠 첫 번째 필수 개념 학습이 있습니다 이 각 단원 핵심 개념을 요약해 두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부족하게 생각되는 개념과 용어들을 그 교재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PT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애들아 PT 받는다고 하잖아 이게 바로 풍스 트레이닝 장풍이의 핵심 노하우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문제의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개념을 압축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암기법 그리고 시험에 자주 묻는 내용 빈출 유형 출제 경향에 대한 장풍이의 코멘트도 첨삭으로 달아두었으니까 이 내용을 꼭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스트레칭 코너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요 기본 난이도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기출 및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약간의 워밍업 예열하는 거죠 예열 워밍업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심화 기출 및 변형 문제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를 수능 유형별로 풀어보면서 수능감을 확실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얘들아 이 내용을 자꾸 까먹을 수 있잖아 그치? 지존역에서 배웠던 것을 까먹지 말라고 장풍이가 강의하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설명을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풍이가 강의를 해놓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개념 복습으로 절대로 우리 후마들이 있지 않도록 장풍이가 그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끈기편의 하드 트레이닝 지구과학원 전 범위를 다룬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력편 전 범위를 먼저 학습하고 나서 풀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괜히 얘들아 모의고사 형식이다 보니까 막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막 시간을 재면서까지 모의고사를 풀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간을 재면서까지의 부담감을 갖고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 이건 우리가 나중에 맨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지휘력 강의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지금은 어떠한 개념을 문제에 제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장풍이가 편집하고 제작한 지구력 교재와 강의를 우리 풍만이들이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에게 당부의 말씀 몇 개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업 전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라는 것 지구력은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즉 지구력을 수강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충분히 공부해 두어야 되고 그리고 지구력 강의를 듣기 전에는 꼭 꼭 약속해 문제를 미리 스스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보면 장풍이가 풀이한 것 장풍이가 강조한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에게는 응용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하면서 그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채점 후 형광펜 체크 자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찍었거나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문제와 보기의 부분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장풍이랑 해설을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그런데 채점 후에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분석 강의에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는 것 자 세 번째 틀린 문제의 반성 자 문제풀이 강의의 핵심화로 이것입니다 그래 틀렸어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틀렸나 이 틀린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왜 틀렸을까의 반성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막 채워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지구력 강의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자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어? 내가 개념에 대한 암기가 부족했나? 어? 어? 내가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가? 다음 문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어? 내가 지역적인 내용이 좀 약한가? 등등의 원인을 확실히 분석하게 돼야 되고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그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기가 부족한 단어는 다시 한번 지존육을 들여다본다거나 그리고 자료를 해석할 때 어? 내가 그냥 어떤 과학적인 개념을 토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견을 갖고 바라본다? 내가 개념을 좀 더 먼저 생각해 보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지역적인 문제는 따로 체크해서 자주 보려고 한번 해보고 알겠죠? 여러분 아이들 자신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1등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절대로 계획 없이 공부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제대로 끝내는 것이 더더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단원별로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한꺼번에 막 몰아들으려 하지 말고 얘들아 어떻게? 꾸준하게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풍마이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지구력은 2월 28일 금요일 오픈되고요 총 24강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풍이는 빠른 완강을 위해서 주 4회 이상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꼭 학습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는 우리 풍마이들이 1등급만이라도 올리기를 그리고 제발 만점 받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노력이 없이 꾸준함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욕심이죠 우리 지금처럼만 꾸준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마이들이 지구과학 만점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과학 1등급을 위해서의 고민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은 장풍이가 제시한 것들 그냥 묵묵하게 아주 간절한 절실함으로 같이 따라와 주면 됩니다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우리 풍마이들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선택 과목이 되기 위해 장풍이는 오늘도 우리 풍마이들 옆에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은 지구력 1강 자 꼭 스트레칭 문제를 먼저 풀고 장풍이랑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여러분들의 수능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냅시다 파이팅 지구력